최리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 최리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후레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6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약의 완성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클럽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거기 못들어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전에 다 해봤어 그리고 옛날에 했었어 이런 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는 이제 그만 그죠? 나도 한때 예수님 사랑했었고 너희들 하는 거 다 해봤어 그런 슬픈 이야기는 이제 그만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쪽으로 스위치를 돌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세계, 긍정성의 세계, 그리고 은혜의 세계 또 하나님과의 샬롬의 세계 그 세계, 저는 이것은 하나의 클럽이라고 생각해요 클럽은 보통 어떤 자부심과 특별한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클럽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즐거움이 있고 다른 교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클럽 안에 오늘 큐벳에 제가 간증을 읽고 또 읽고 읽어봤는데 우리가 그 클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가서 잇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약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 나이 떨어져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 Welcome to the club!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갔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클럽에 들어온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유식하게 인사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club!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될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면서 계속 눈에 박혔을 바로 이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 성막이 이제 완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설계도에서부터 재료 그리고 동원된 인력 그리고 그 작업 과정과 완성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했습니다 그것은 이동형 성소였습니다 조립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걷어 날도 어둡고 그리고 비도 오는데 대충 쳐가 아니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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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파 장방형으로 분명하게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성소를 두었습니다 광야와 그들의 삶 가운데 성소, 성소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참으로 함께 계신다 그리고 늘 가까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 그 성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전부와 전무의 차이처럼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성소이지만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를 지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노역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 A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만장일치의 마음입니다 아닌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싫어도 해야 되는 다수결이 아니고요 A willing spirit 우리에게 순전하게 우러나는 100%에 우러나는 마음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마음속에 행여나 자기 안에 꺼리끼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자기를 탓하고 회개하면서 젖을 먹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온전하게 나를 들여서 정말 좋은 젖이 좋은 생명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welcome to the club 정말 A willing spirit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렇게 온전하게 온전하게 지어졌습니다 환경은 광야 가운데서이지만 그들은 최고의 재료와 가공을 통해서 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이들은 약간 짜증스러워했을 세 가지 실을 이렇게 색색깔로 정교하게 꼬아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본주의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언표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업계에 몇십 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연구는 해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그런데 뭔가 표현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뭔가 자꾸 추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믿음과 성경의 세계에는 뭔가 추상화된 거예요 창조 질서, 화해, 평화, 일치 그런 말로 추상화 시켜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성소는 그런 말로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이 재료들을 동원해서 정말 가장 완벽한 이걸 지어내는 그리고 이 상세한 물목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성경 주석들은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대목에는 주석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사치를 한다 이렇게 하자니 할 말은 없고 뭔가 화해와 평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들어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석이 텅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이 참말로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어서 추상적인 신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한참 그 추상적인 신학에 매료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죽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 부엌 살림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 공감 가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서류 한 장으로 내 집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신방을 가보거나 우리가 그 방문을 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서로 알잖아요 딱 보고서 아이고 고생 많이 했겠네 그러면 공감을 아직도 안 끝났어요 1년 지났는데요 아직도 멀었어요 새들어 살 때는 집세만 밑에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꾸미고 설치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간 들고 돈 들고 정성 듭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특히 그 집에서 부엌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은 모든 살림하는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부엌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부엌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얼마나 단가가 올랐는지 만유로 택도 없어요 요즘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경향이 어떻게 가는데요 또 이거는 이렇게 하고 또 압죽 라옥 압죽하는 건 또 이렇게 하고 또 저건 저렇게 하고 요즘 헤르덴은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인젤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요 뭐 식탁 의자는 또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돈이 들죠 그리고 시장 조사부터 예산 계획까지 업체 선정 혹은 어떤 제품 모델 선정부터 계약하고 그리고 설치하고 완공할 때까지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에 붙이게 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고 나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고 글쎄요 돈이 모자랐겠죠 당연히 그러나 좀 모자라게 하고 되게 만족해합니다 돈을 좀 어떻게 끌어다가 쓰고 그 다음에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랍니다 오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그래갖고 막 사진 찍어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살림을 해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 하나 그리고 컵 하나 받침대 하나 어디에다가 놓으면 제일 손이 가고 그리고 잘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수납하고 또 보기에도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바로 그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늘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면서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늘 함께 마주하는 가장 친근한 공간 가장 친근한 시간 그리고 가장 귀한 만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동행과 동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정지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감사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성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샤칸이라는 동사 25장에 나오는 그리고 바로 그게 명사화된 미시칸이라는 처소를 뜻하는 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거룩한 만남, 거룩한 동행 이 미크다슈 그게 이 하나님의 성소에 쓰여진 말입니다 제가 생명에는 집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함께함이 있고 그곳에는 치유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과거가 치유되고 디즈니의 디즈니 영화 중에 그 누구죠? 유명한 영화감독이? 스티펜 스피버그가 감독한 My Little Giant 나의 작은 거인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꿈을 채집하는 거인이 나오고 그 거인과 사귀게 된 소피라는 소녀 열 살짜리 소녀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아이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꿈을 제조해가지고요 이건 꿈은 어떤 비전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면서 꾸는 꿈이에요 자면서 주는 꿈 그래서 그런 꿈의 재료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좋은 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거인이 이렇게 스트로 같은 걸 이렇게 훅 불어서 자고 있는데 꿈을 넣어주죠 그러면 자존감이 나진 아이가 갑자기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고 아빠가 전화를 받죠 아빠도 자고 있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Yes Sir! Mr. President! 그런 거죠 당신 아들을 좀 바꿔라 우리 아들이라고라 그러니까 아들을 바꿔 그러니까 아들에게 예 전화를 좀 받아 봐 전화를 받으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의논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침상에다가 다 다리를 꺼고 누워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막 가족이 자면서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꿈을 만들어서 씹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판타지가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고 미래에 대한 바른 생각을 설계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은 그 꿈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세웅지마 그런 거 아니고요 뭔가 복선이 반대로 깔리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가 음악으로 깔리면서 뭔가가 다시 또 나쁜 일이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뭔가 꽃길만 아니요 저 꽃길만 걸은 적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의 길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악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반합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집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두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나간에 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게 내가 부조를 해야 주는 뭔가 내가 뭔가가 약점이 잡혔거나 내가 뭔가 외골수로 가가지고 뭐가 이상해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10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빼앗긴 것이 뭐냐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A joy of your salvation 그리고 Grant me a willing spirit 그렇게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런던가 다녀온 게 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요? 서울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였어요? 네 지난주였죠 계속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는 약을 먹고 자고 그러면서 집회를 목이 계속 이렇게 잠겨왔는데 집회 마지막까지 하고서 목이 아프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착하게 들어주셔서 다 끝나고 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목이 잠겨서 이제 한 3, 4일 소리가 안 나오고 토요일 세례교육 때는 소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토요일날 딱 나왔어요 금요일날 마지막 가래가 터지면서 토요일날 소리가 나왔고 주일날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꿈있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0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이들이 한 시간 반 차를 타고 오고 열심히 가지고 되게 잘 섬기고 또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다른 민족 그룹들,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전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두 군데에서 윈블던과 시내 중심 다운타운에서 두 군데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 목사님을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15년 먹회하고 또 앞으로 15년을 거기에서 변함없이 사역하려고 하는 자녀 다섯인 목사님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를 꼭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건물을 꼭 예배처소를 가지게 되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소원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그냥 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저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묻다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배신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년 저는 그런 걸 하길 좋아합니다 내년 1월에 제가 받는 교회에서 받는 한 달 수입은 어디다 드릴까? 제가 마음에 꿈 있는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이 저의 willing spirit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내가 또 그 대접을 아주 젊은 가정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30대 초반에 결혼한 가정들이 그 교회는 일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청년 중에서도 중간계층 청년인데 몇 번 밥을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건데 거기는 거기가 강사 대접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해요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었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이 턱도 없이 처음에 적었지만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에 건축헌금을 작정하자 물론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건축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을 때 제가 50번 헌금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50분의 1, 50분의 2 제 사례의 4분의 1을 떼어서 50번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50분의 1, 50분의 2, 50분의 3, 50분의 4 아무 반응도 없고 또 별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손을 했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건축헌금에 대한 작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찼을 때 저희가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제가 제창한 것은 집사 이상 된 성도들은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처음 마중물 헌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 목사님이 한 달 수입이라는 기준을 두어서 얘기하느냐는 비판적인 얘기도 들렸지만 저는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금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분들을 향해서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아니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헌금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헌금이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데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헌금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딱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 수입을 드려야 한 얘기를 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세 번의 한 달 수입식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이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의 수입을 드린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아우 그렇게 쉬웠어요? 세 번 세 달 수입만 드릴 수 있다면 괴를 지을 수 있다고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착잡합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일생시험이 될 만한 결코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깟 석 달 수입이요? 그죠? 불이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이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석 달이 아니라 3년도 30년도 놀 수 있는걸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좀 격려하고 싶고요 제 사연을 좀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년에 그렇게 드리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 교회와 어린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다른 교회가 있다면 꿈을 채집하는 그 My Little Giant처럼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죽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꿈을 채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벨살렐과 어홀리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그 아주 수공장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했던 그 깨알같이 그 시를 하나하나씩 꼬면서 여러분 그 성소 안에 그 분양단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은요 여기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규빗 한 규빗 그리고 우아래 길이가 두 규빗 그래봐야 조금해요 아주 아담하고 쪼금한데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그 묘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섬세한 너무나 섬세한 우리 교회는 청소를 청소부 영역업체에서 합니다 뭐 어쩔 수 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는 업체 분이 아마 스페인 사장이 스페인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지만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지불하지만 성의가 있고 정성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셨나요? 이민희 장로님 네 분이 새벽마다 항상 오시잖아요 몸이 불편하세요 이 청소부들이 아침에 일찍 오면서 그걸 알아요 장로님 권사님이 매번 일찍 오는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이제 그분들이 못 오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는데 새벽 기도를 매번 오시는데 주말에 우리가 교회가 화장실을 쓰면서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휴지통에다가 오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나 더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는 그들이 일찍 와서 화장실을 먼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렇게 좀 지저분한 화장실을 쓰는 게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아프대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몇 주 전에 들은 거죠? 3주 전에 제 마음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귀하다 저는 연말에 제가 개인적인 선물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항상 해왔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선물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대한 보답이죠 우리 교회에 가끔씩은 덜렁거리는 샷수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누군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소 추상화된 신학으로서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 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 부엌에 스크래치가 나도 종일 세제를 갖고 뭐를 가지고 닦아내는 것처럼 기름이 이상한 기름이 묻어 있어도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성소가 되는 줄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 망대를 세우면서 그 마지막 준공까지 들어갈 비용을 누가 계산하여 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이유든지 그것을 그만둔다면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꼭 끝까지 주님과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처음 부르심에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 클럽에 들어가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시작하면서 유익도 있고 간증도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부 출신에 또 청소년 아카데미 출신에 우리 세 형제가 세 명인가요? 또 다른 분도 있나요? 제 눈에는 세 명이 들어왔는데 간증을 쓴 거 보고 저한테 읽고 또 읽고 너무나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무살 넘어 어디 직장 가고 좀 어디 다른 도시에 가고 또 그러니까 다시 흔들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큐티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왔다가 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시작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점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달리고 사회에게 완성을 이룹시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구와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심어주고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할 겁니다 하다가 말고 아이고 우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 사업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교회도 좀 어려워져 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애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큐베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주님의 성전과 주의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소원 올해도 내게 주신 소원들 완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 소원들 하나님 완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회 일에 참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 가운데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질시하는 마음 없게 도와주시고 빼앗긴 마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오늘 큐베스에 참석하고 또 일을 마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일생 동안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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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